비즈니씨 이쪽으로 두 발만 자 손 인사 부탁드려요 손 인사 자 시선 오른쪽 볼까요 자 시선 왼쪽이요 자 가운데 보고 하트 할까요 하트 자 고양이 하트 할까요 손 조금만 내려주세요 자 우리 보라트 할까요 보라트 보라트 자 우리 꽃받침 할까요 자 이거 포인트하고 동작 좀 보이세요 기진씨 청순환 포즈 하나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